심 씨, 이제 일본에서 편의점도 혼자 다녀. 근데 시부 씨는 저번에 일본 경찰서 가려고 했잖아. 경찰서를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잖아. 런닝 하는데 이제 핸드폰 들고 갈 수 없고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쭉 달렸지. 그래, 중고 장난감 파는 데까지. 뛰어간 거야. 거기서 중고 장난감 하나 사고 막 뛰어서 또 런닝으로 온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 아유, 정말. 나중에 진짜 호수를 다 돌아다녔어요, 야만하 씨. 진짜 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심 씨가 생각한 게 아, 경찰서를 찾아가자. 40대가 뭐... 경찰서 갔어? 나 진짜 무서웠어. 경찰서 가서 뭐라고 했어요? 왓다시가 왓다시가 히라이아 카샤 월사 사쪼노 사쪼노 무스메 난나다. 사장의 딸을 낳는다. 근데 되게 거짓말 같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같다. 이상해 보이긴 해. 그래서 아버님이 찾으러 왔어? 아니요, 데려다줬어요. 경찰서 타고. 왜냐하면 야만하 씨의 히라이 맨이 유명해서 데려다... 아버지가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경찰서에 가서 명함 주라고. 아니, 그냥 목걸이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목걸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잘 사귀는 거 같아. 너무 많아서 그냥 지구레 온 거 같았어. 보여.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풍덩이 너무 예쁘다. 여긴가봐, 사연아. 맞아? 맞아요. 주소가 맞아? 계세요!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택지리 와사비의 아사도입니다. 와사비 농장입니다. 와사비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사야가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사비 농장이라니. 와, 와사비 농장. 이거 진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와사비의 78%를 시지오가에서. 왜냐하면 와사비는 진짜 지하수로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곳에만 자라. 아, 아무데나 못 키우는구나. 아, 근데 진짜 두 분 된다. 도끼도끼데스. 도끼도끼데스네. 도끼도끼데스. 와사비. 진짜 끝내줬어. 오,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걷다 보면 약간 매콤하게 날아가요? 어우, 너무나 좋아. 걸어놔요. 맞아요. 입에서도 와사비 맛이 나요. 아? 2년을 끌고 제가 먼저 1번 찍을게요 4번 아 4번? 와사비는 사실은 꽤 큰 것 같아요 오오! 잠시만 잠시만 에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저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네 처음 봐 고추냉이 네 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아 삼 캐는 느낌 나겠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 살살 달아야 돼 아기처럼 나 이거 아 이거 사야가 뽑을 수 있어? 응 이파리가 엄청 많구나 어이구 어이구 우리 하나의 줄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여러 개가 달려있어 고구마 같이 예예 우리 사야가 어떻게 힘쓰고 재미있어하는가 처음 보인다 이거 진짜